자, 빠르게 달려가서 발차기 하는 모습 발차기 하는 모습도 천차만별로 굉장히 다양하죠 빠르게 달려가서 발차기 하는 모습이 그래서 동세선이라고 하면 그냥 바로 옆에서 바라보는 각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발차기가 일단 동세를 한 이 정도로 제스처를 먼저 잡고요 이 정도로 제스처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진님, 오늘은 이제 만족 다행이네요, 만족하셔서 잠깐만요 좋습니다 이제 캐릭터의 전체적인 동세를 먼저 잡고 동세를 잡는다는 말은 이제 제스처를 잡는다는 말은 그냥 큰 흐름을 먼저 한번 잡아 보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대로 인체가 그려지지는 않겠지만 큰 흐름을 먼저 살짝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림을 이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그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처음에 이제 선을 사용을 할 때는요 확정선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연한 선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한 선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이제 그림 그리는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 실제적으로 완성되는 어떤 그 결과물의 퀄리티가 훨씬 더 좋아져요 보통 발차기를 한다라고 치면요 반대편에 있는 그 팔이 올라가거나 반대 방향으로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동작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왼쪽에 있는 발이 왼쪽으로 쫙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는 팔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약간 셔츠 같은 거를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옷 같은 거 그릴 때도요 이제 의상을 제가 그리는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옷주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그 옷주름부터 시작한다라기보다는 옷의 외곽부터, 외곽의 흐름부터 진행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훨씬 더 전체적인 어떤 동세감이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표현하기가 훨씬 좋고요 그리고 하여튼 훨씬 더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러프 데싱을 할 때 선을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진짜 말 그대로 정말 러프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막 지저분하고 막 엄청 지저분하고 드럽게 그게 러프 데싱이니까요 그래서 러프 데싱으로 지저분하고 드럽게 그림을 먼저 전체적으로 연한 선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연한 선으로 그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한쪽 다리는 이렇게 들고요 발차기를 할 때는 뭐 항상 뭐 이런 느낌이죠 그쵸? 한쪽 다리는 그냥 딱 들고요 한쪽 다리는 발차기를 빡 하고 이런 느낌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옆차기를 하고 있는 느낌으로 점프를 해서 달려가가지고 옆차기를 빡 하고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주먹을 쥐고 있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주먹을 쥐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발차기를 하는 동작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어, 그쪽 방향으로 셀러리맨 하하하하 그러네, 셀러리맨처럼 그려졌네 자, 머리카락도 이제 진행 방향의 반대편으로 머리카락이 움직이게끔 돼 있죠 진행 방향의 반대편으로 왜냐하면 선풍기를 틀어보면 아실 거예요 선풍기를 틀면 선풍기에 뭔가 종이 같은 거 날려보면 선풍기 방향으로 안 가고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런 거라고 같은 어, 같은 어떤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인체가 앞쪽으로 가면은 선풍기가 반대편에서 부는 거하고 같은 방, 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나간다라고 보시면은 이제 선풍기에 만약에 선풍기에 바람이 이쪽에 있으면 선풍기가 여기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선풍기가 그러니까 선풍기의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샥 이렇게 날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행 방향의 역방향으로 항상 이렇게 펄럭이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자, 이게 기본적인 전체적인 어떤 인체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액팅의 흐름이죠 이렇게 동작의 흐름 자, 점프를 해서 발차기를 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약간 두 다리를 전부 다 공중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 버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어, 동세선을 활용을 한다 동세선은 이제 발 자체에 주는 동세선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발 외곽에 이제 화면 전체적으로 나가는 동세선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어, 병행해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게 몸 자체에 생기는 동세선은 일단 이렇게 그려진 어떤 인체가 있다면 이 인체에서 부분적인 자, 이 다리 부분을 약간 실루엣이 남아있는 상태로 살짝 지워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실루엣의 끝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점점 앞쪽으로 끝쪽으로 갈수록 동세선이 길어지게 자, 이렇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입체 표현도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한 느낌으로 자, 이렇게 어느 정도는 어떤 옷의 옷주름의 흐름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살짝씩은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자, 이렇게 묘사를 해주시고 이제 이 끝쪽으로 끝쪽으로 가는 거는 완전히 안 보이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은 어때요? 몸이랑 이제 가까워지죠 여기는 이제 발차기를 확 확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느낌이기 때문에 확실히 발차기를 하는 어떤 주체죠, 발이 그래서 여기는 가장 빠르게 묘사를 해주되 몸 안쪽으로 들어가면 얘네가 얘 몸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몸을 던지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발을 던지는 게 기본으로 이 발차기가 이루어지니까 발차기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 안쪽으로 들어오는 영역들은 약간은 그냥 원본의 원래 어떤 형태의 흐름을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요 이 상태에서 이 뒤쪽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는 팔도요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자, 이런 느낌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어느 정도 손에 어떤 실루엣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드로잉을 해주셔도 좋아요 자,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확 올라가기도 하고 확 내려가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외적인 어떤 동세선을 긋기 위해서는요 이제 이 다리의 흐름을 거의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몸 뒤쪽이라던가 아니면은 몸 위쪽이라던가 이런 데 이렇게 일정한 같은 느낌의 동세선을 이렇게 확 그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로 약간만 더 한번 구체적으로 진하게 한번 어... 라인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라인업 할 때에도 어떤 그... 옷주름 하나하나의 느낌보다는 전체적인 동세의 느낌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약간 라인업이 들어갈 때에도요 마찬가지로 이제 동세가 강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연하게 처리를 해주세요 연하게 자, 지인님이 내가 원하던 강좌야 다행이네요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앞쪽에 있는 물체를 먼저 묘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옷주름이 가는 것도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옷주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끔 되겠죠 그래야지 훨씬 역동적이기도 하고 훨씬 어... 좀 뭔가 있어 보이는 어... 느낌으로 이제 그림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옷주름 하나하나의 신경을 쓰는 게 아닙니다 동세 자체의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팔도 마찬가지로 옷주름 하나하나의 신경 쓰기 보다는 동세 자체, 동세 전체의 어떤 흐름을 기본으로 묘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셀러리맨이 자꾸 일시키는 상사한테 일단 옆창이 날리는 거예요 하하하 이렇게 일 좀 고마 시켜! 이렇게 날라차게 확 이렇게 날라가게 오케이 좋아요 네 일은 네가 하란 말이야 왜 나한테 주는 거야 이러면서 하하하하 그 다음에 작은 흐름을 그린다라는 느낌으로 힘을 줬다가 뺐다가 줬다가 뺐다가 하면서 이 안쪽에 들어가는 어떤 그림자 같은 것들도요 동세의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동세의 흐름에 맞춰서 집어넣어 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집어넣어 주실 수가 있어요 하하하 간단하게 표정도 하하하 너무 대충 대충의 느낌이 났네요 음 와 질문 답변 그래요 질문 답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질문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약간 구두니까 구두의 느낌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어 동세선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 동세선을 인체 자체에 적용을 시키는 것과 그리고 인체의 바깥쪽에 적용을 시키는 것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하시면서 작업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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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